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게 장례식에서 쫓겨난건지 아니면 뇌가 두개골에서 쫓겨난건지 알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회사 선배의 부모가 죽었길래 난 그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어머 선배 이제 고하됐네요 이랬는데 바로 쫓겨났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원지 장례식장에서 농담하는거 이게 정말 지나친 처사였는지 판단해주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 직장 선배가 부친상을 당했어요. 향년 87세 그리고 당뇨가 주요원인이었죠. 그렇게 장례식장을 찾아갔고 고인에게 예를 올린 뒤 안내받은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선배가 제가 있는 자리로 와서 어머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등의 대화를 건넸고 또 몇 마디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됐는데 이때 보니까 선배 표정이 그래요. 미소를 살짝 머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짙은 어둠이 깔려있더라구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선배의 그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어머 선배 어머니도 안계신데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졸지에 고화되셨네요. 이런 농담을 건넸어요. 이거요 정말 순수한 의도의 농담이었고 웃으라는 의미였는데 다짜고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미쳤냐고 하면서 이때 당시 다른 조문객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불편해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계속 화를 냈어요. 참고로 저요 부조금 10만원 했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빈소인 문경까지 그 먼 거리를 직접 운전해 다녀갔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라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런 괘지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를 쫓아내면서도 자꾸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 그냥 선을 넘었다고 무례하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도 정말 이게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요 선 근처에도 안 갔다고 보거든요. 그냥 너무 슬퍼 보이고 우울해 보이니까 웃으라고 해준 말이라고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 사람이 못 배워 처먹었다는 게 바로 이런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나 진짜 놀랐다.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게다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정신나간 거네 이거. 2번 짐승이 사람 탈을 써도 그 정도 판단을 한다이냐나. 3번 아니 니가 돈을 얼마를 냈고 어느 만큼 먼 거리를 다녀갔다고 쓴 게 더 기가 막힌다. 그게 뭐 어쩌라고. 뭐? 벼슬이야? 4번 네 그래요. 아예 선 근처에도 안 간 게 맞습니다. 천성이 천박하고 못 배워 처먹었는데 선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냐고요. 그냥 차도에 있는 점선이랑 실선이나 제대로 구분하고 살면 그나마 다행이지. 5번 그런 건 절대 농담이라 할 수도 없고 일조를 부조했어도 용인될 수 없는 개소리입니다. 상갓집에서 상주한테 고아가 됐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운 좋은 줄 알아요. 만약 나한테 이딴 소리 했으면 식장 바로 옆 후실이 니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 이거 어떻게 참았대. 상주가 진짜 부처님이네. 6번 그래 그 서울에서 문경까지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폐약질을 할 만큼 그 선배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말해봐. 뭔데? 7번 부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딴 짓 절대 못할 텐데. 그래 이건 니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니 부모들 문제다. 오케이? 추가 지금 보니까 악플이 너무나 많군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만은 보조 액수가 10만원이에요. 아니 그래 뭐 이건 그렇다 칩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두 번째죠. 이 바쁜 와중에 서울과 문경 그 먼 거리를 왕복했다니까요. 이 점을 참작해서 판단해 주세요. 제가 뭐 시간이랑 돈이 남아 돌아서 그 긴 거리를 운전했을 것 같아요. 장난합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추가 글이 더 가관이니 서울에서 문경을 갖고 부정신 말을 했으면 이딴 개소리도 용납이 된다 이건가? 야 너 사람 아니지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너 뭐야? 2번 진짜 농담 아니고 미국이면 바로 총 맞았을 겁니다. 꺄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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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 멀리까지 가서 입으로 똥 싸느라 수고하셨어요. 이런 댓글이라도 달리길 바라고 추가 글을 쓰는 겁니까? 그래요. 너도 얼른 고아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아니지 이미 고아였나요. 그래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 4. 야 이거는 아무리 지능이 떨어진다 해도 그래 그냥 본능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 다 알지 않나? 게다가 추각을 꼬라지 보소 이게 왜 잘못인지를 그 자체를 모르고 있네 이게 사람이냐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너 정체가 뭐냐?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우리 회사 영업사원 이 꼬꼬마 새끼들이 장례식장 가서 사고쳤어요. 제목 그대로 우리 회사 영업사원 꼬꼬마들이 이것들이 남의 장례식에서 초대형사고를 쳤는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일이라 저도 급히 들어와서 여기 글 남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거래처 대표 부친상 때문에 영업직 직원 3명을 오후 4시에 조기 업무 종료시키고 회사 대표를 대신해가지고 장례식장 조문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대표가 가야 되는 건데 중요한 출장 중이라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대표가 이 영업직들 퇴근시간 고려해가지고 일찍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잠깐 들렀다가 집에 가라고. 그런데 이 거지같은 것들이 조문이 끝났으면 빨리빨리 집에 가던가 해야지 안가고 거기 자리 잡고 밥을 먹으면서 술도 한잔씩 했나 봅니다. 거기다 이 식장에 간 영업직들이 다들 비슷한 또래고 다들 친했는데 얘들이 하필이면 하나같이 술을 잘 먹고 또 오지게 좋아했어요. 뭐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갓 대리를 단 놈이 소주 맛없다고 소맥을 타가지고 마신거지. 게다가 이 미친 것들이 거기서 건배도 했다는데 걸어차 상주가 이거 뭐고 개빡 돌아가지고 우리 사장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버스트골 때렸습니다. 한마디로 전화해서 난리를 쳤다 이거죠. 결국 분노한 우리 대표가 바로 회사로 올라왔고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더니 영업이사한테 야 이 새끼야 너도 가라니까 너는 왜 거기 안가냐. 아니 그리고 이 자식들은 뭔데 업무 시간에 술을 차 마시냐고. 내가 그러라고 보냈나. 그리고 마실거면 조용히 마시던가 해야지 어디 미쳐가지고 소맥에 건배를 하고 자빠진거요. 어? 그렇게 술이 마시고 싶으면 조문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따로 마실 일이지. 왜 거기서 회식을 하고 자빠졌냐.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게 물론 우리 직원들도 잘못을 했지만 장례식 예절 모르는 어린 놈들이 잘못 좀 했기 서론이 기껏 조문 와준 거래처 대표한테 핫라인을 거냐고. 어? 회사가 그지 같으니까 거래처 이 자식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네. 영업이사랑 방금 담배 피우고 돌아왔는데 이사도 개빡 쳤는지 라이터 바닥에 집어던지더라구요. 끌 끌 끌 끌 끌 댓글 1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글썽 놈도 저정신이 아닌 놈이구만. 끌 끌 2번. 이야 남의 장례식장에서 소맥을 말아 마시고 건배를 때렸다고. 진짜 개 양아치들이구만. 이거 싹 다 해고 때려야 돼요. 끌 끌 끌 끌 3번. 심지어 부친상에. 야 진짜 골 때린다. 아니 그냥 조용히 육개장에 밥이나 말아먹고 나오면 되는걸 도대체 왜 그랬대? 혹시 원수의 아비가 죽은건가? 그런가요? 그렇구만. 4번. 소맥을 말아먹었다고? 미친. 아니 왜 이왕이면 아가씨도 부르지 그랬냐? 끌 끌 끌 끌 5번.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남의 부친상 조문가 가지고 소맥을 말아먹고 건배하는 것들이 과연 사람이겠냐구요. 아니 부모가 없이 자라면 저렇게 되는건가? 어우 소름돋네 정말. 끌 끌 6번. 이야 남의 상갓집에서 소맥 말아 마시고 짠 치는거. 이거는 사회생활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인지를 못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걸어쳐 사장 한 라인 때린 것도 이해가 되는게. 안그래도 자기 아버지 보내드리고 마음이 안좋은데 새파랗게 어린 놈들이 와가지고 절할질을 해대면 눈깔 돌만하죠. 7번. 건배하는건 선 넘은거 맞죠? 맞는데 소맥은 왜요? 소맥이 그렇게 잘못된건가? 끌 끌 저 자식들 하는 짓거리 봐서는 그냥 조용히 말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가지고 회오리 돌리고 숟가락 쿵 이랄지 했을거다 분명히 8번. 화가나는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냐? 역시 알소는 알소답구만? 장례식장이다. 그것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 애새끼들이 소맥을 말고 건배까지 해대는 그 꼬라지를 봤는데 이걸 보고 자비롭게 허허허 웃음이 넘어갈 수 있냐? 당연히 걸어쳐 대표한테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원청한테도 전화할 수 있는거지. 그러니 이걸 걸어쳐 욕하는 놈들도 똑같은 수준이요. 나중에 니 부모 장례식장에서 조문온 사람들이 건배 간파이 치울수라면 너는 꼭 너그럽게 봐줘라. 일단 첫번째 사연. 고아드립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인 당사자만 할 수 있는거죠. 나도 이제 고아됐지 뭐 이렇게. 혹은 뭐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핏줄들. 친형제 자매간. 언니 우리도 이제 고아하다. 이런식으로 자기들끼리는 농담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남이 할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야. 그리고 두번째. 소주에 맥주를 말아 마신다. 솔직히 장례식장 가면 소주 맥주 다 나오니까 조용히 혼자 살짝 섞어 마시는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쫙 해가지고 건배. 이거는 야 그 자리에서 안 뒤진게 다행이지. 더 기가 막힌건. 그래요. 나이가 어리고 장례식 문화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연재부가 되는건 아니지만. 중요한건 이거야.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걸 너무나 당당하게 여기고 그거에서 뭔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 세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